오늘은 이쪽 동네가 아니고 봄꽃이 아름다운 동네 중 하나죠. 정릉 삽노 한규성 저 오래된 메아나무도 꽃을 피웠네요 국민들 빠이빠이 여기가 말버스 종점이에요. 설렘 초소 벌써부터 그늘에서 쉬어야 하는 계절을 찾아왔네요 주로 아깝다. 빈집인데 전경이 끝내줍니다. 저 뒤로 석양들도 발짝 들어가 볼까요 예뻐 못보둔 줄을 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저기 보이는 초록색은 자두꽃 자두꽃도 예쁩니다. 초록색이야 이쁘다 봄꽃과 잘 어울리는 벽화입니다 이 담나무에 있는 앵두꽃 꽃눈이 내렸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리겠네 2010년대 초반에는 촬영할 때 사람들이 많았는데 동네가 너무 조용하네요 자 하나 둘 셋 정말 멋지다 자두꽃입니다 봄에도 꽃 폈을 때 와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방탄소년단 벽화는 아직도 있습니다 학군단 꽃이 정말 이쁘네 여기는 국민대 근처 정능삼동이에요 오늘은 이쪽 동네가 아니고 봄꽃이 아름다운 곳 중 하나죠 서울시 성북구 정능삼동 복숭아 박골입니다 우와 저기도 벚꽃 이쁘다 국민대 동편 쪽으로 쭉 올라가서 출발지까지 올라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06번 마을버스 종점 초소에서 국민대 학군단으로 내려올 거예요 저기 보이는 창덕초교에서 좌회전 여기는 국민대 후문입니다 이 한옥은 뭐라고 써있는데 한규성 가옥 이쪽 코스로는 오랜만에 옵니다 정능삼동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번 보시는 분들은 같은 코스로 가면 지겹잖아요 이쪽 코스로 촬영했던 적도 있는데 오늘은 봄꽃이 있잖아요 이쁘다 색깔이 저는 여기서 석불사 방면으로 5회전 저 오래된 매화나무도 꽃을 피었네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의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이쪽도 변한건 없습니다 정능삼동 저 나무 정말 멋지네 이제 막 꽃이 피는중이네요 타이밍 아쉽네요 기억에 그림 재밌다 이쪽으로는 처음 올라와 보거든요 진달래꽃도 있고요 예쁜 벚꽃도 있고요 저는 특히 이 나무가 마음에 듭니다 한폭의 그림입니다 이쪽 길로는 처음 와봤어요 저도 강아지 귀여워 저건 살구 나문데 저는 지금 석불사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주가 괜찮네요 여기는 내가 붙인 깔딱고개입니다 이 언덕 넘어가면 오늘의 정능삼동 출발지에요 019번 마을버스 정점 국민대 빠이빠이 요 아래로도 길이 있습니다 정능삼동 봄꽃의 향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가서 그늘에서 좀 쉬었다 가야겠어요 금세 여름이 찾아오네요 땀이 날려고 해요 벌써부터 여기가 바로 말버스 종점 엄나무들은 벌써 새순을 보이고 있네요 개나리꽃이 많은 동네에요 여기가 말버스 종점이에요 살림초소 06번 벌써부터 그늘에서 쉬어야 하는 계절이 찾아왔네요 오우 선선해 바람이 솔솔 봅니다 요 위에 살짝 구경하고 갈거에요 막힌 도로구요 꽃이 있으니 뷰가 달리 보입니다 자 이제 아래떡마리로 조금씩 이동 하겠습니다 봄꽃이 막 빠지네요 살짝 타이밍이 늦었어 목명꽃 정말 멋지네 개나리꽃이 많은 정능삼동 복숭아밭골입니다 저 언덕 넘어도 예쁜 곳이 있는데 오늘은 패스 진달래꽃 있다 아직까지 나무에 가시가 있는걸 보니 매화꽃이군요 오늘의 메인뷰는 바로 여기입니다 예전 촬영때 요 위에서 어머님께 커피 한잔 얻어먹었었는데 강아님 소리 들리는거 보니까 어디까지 살고 계신거 보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기 살짝 들어가 볼까요 빈집이로 들어와 봤는데 와 뷰 끝내준다 예뻐 방금 봤던 뷰는 처음이에요 못 보던 뷰를 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저 뒤로 석영대도 보이고 저 아래 예쁜 살고꽃이 있는데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쪽 길도 패스 제가 아침을 먹고 왔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안돼 살고나무가 끝이 났어 저기 보이는 초록색은 자두꽃 자두꽃 맞아 예쁘게 촬영한 살고꽃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길 바래요 여기로 내려갈게요 살구야 대신 자두꽃이 있어요 햇볕이 퍼펙트 했는데 아깝다 이 시커먼 나무가 내가 좋아하는 살구나무인데 내년에는 범꽃을 구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는 또 와요 자두꽃도 예쁩니다 초록색이야 살구꽃이 떨어지듯이 이 동네도 서서히 저물어 가나 봅니다 여기도 기억난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는데 이쁘다 여기는 서울시 성북구 정능삼동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봄꽃과 잘 어울리는 벽화입니다 저기 저 집이 영화하고 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집이에요 이 집은 제가 봐도 마음에 듭니다 이 담나마에 있는 앵두꽃 예뻐 저 뒤로 보이는 산이 북한산 자락이에요 꽃잎이 바닥에 수북히 쌓였어요 꽃눈이 내렸습니다 꽃눈이 내렸습니다 하나 둘 셋 참 유시하게 노네요 저기 자두꽃이 하나 있어 앵두꽃과 개나리꽃 봄철에는 어딜 가나 꽃구경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좋아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근처에 어디에나 봄꽃은 있습니다 촬영하다 보면 꽃은 보이더라고요 앵두꽃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리겠네요 여기도 오래된 동네이니까 벽 조심하시기 바래요 최대한 벽과 멀리 떨어져서 걸어 댕겨서야 합니다 오랜만에 이 뒷길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올라가면은 뷰가 괜찮아요 자 이 길은 지난번에 올라왔으니까 패스 뷰가 이렇습니다 저 멀리 국민대도 보이고 저기가 순여원입니다 구기자 이파리 또 나물로 먹는 거 처음 알았네요 엄나무순이다 앵두꽃도 이쁘지 않나요 벽들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겠다 저의 공식 쉼터 햇볕 좋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촬영할 때 사람들이 많았는데 동네가 너무 조용하네요 빈집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난 시절에 복숭아 박골 정릉삼동 사진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사진집 참조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유튜브를 공개해서 그런지 사진집 판매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눈물을 먹을까 사람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돈도 안되는거 사실 왜 하고있냐고 재밌으니까 자 요 아래길도 구경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늘의 메이는 늦게 핀 앵두꽃이구나 벚꽃보다 예쁜거 같아 파가 꽃이 피려고 하고있네 일단 벼락이 다 무너졌어요 무릎의 압박 무릎의 압박 차량 자체가 등산 수준입니다 아직 체력이 방전이 되지 않아서 요 위도 살짝 보고 갈게요 이 그림은 처음 보는데 정릉골 적어도 설마 자두꽃 대박이네요 앵두꽃 정말 멋지다 자두꽃입니다 여기 좀만 올라가면 벽화계단이 있어요 홍재동과 견출 정도로 예쁜 꽃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는 안 올라가 여기서 보니 잘 어울리네 정말 멋지네요 어르신 부부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뭐하러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꽃 구경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여기 앵두꽃 구경하세요 그러는데 어르신들도 이 동네에 꽃 예쁘게 피는 걸 알고 계신가봐요 마지막 꽃 구경은 요 위에 올라가서 여기도 벽이 살짝 위험해 보여요 빨리 올라가야다 광각으로 보시죠 건너편에서 볼 때랑 여기서 볼 때랑 또 다른 느낌입니다 눈 내린 날도 이 동네를 추천드리는데 봄에도 꽃 폈을 때 와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담벼락 위로 이렇게 꽃이 이야 여기가 국민대 학군단 건물이고요 꽃 구경 잘 했습니다 이번에는 요걸목 패스 방탄소년단 벽화는 아직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벚꽃을 보여주네요 학군단꽃이 정말 이쁘네 오늘의 정능삼동 정능골 골목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이니 꽃 구경 많이들 하시길 바래요 바이 바이 도구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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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